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주거주지 면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주택 소유자들은 한가지 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거주지 면세 혜택입니다. 영어로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이라고 하죠. 이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양도 차액이 얼마가 되든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란 자본 증가세 Capital Gains Tax를 말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주지 면세 혜택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주택 중 하나만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주지 면세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금 목적상 주거주지란 개인 및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또는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매각한 연도의 주거주지로 지정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당 즉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서 한 주택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란 해당 주택이 임대소득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여러 채의 주택 중 하나를 매각했을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연도의 주거주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면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럼 어떤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놀수욕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북쪽 무스코카에 카티즈를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놀수욕 집을 파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차액이 발생했는데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놀수욕 주택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놀수욕 주택이 분명한 주거주지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겹치는 기간인데 어느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놀수욕 주택의 자본 증가가 무스코카의 카티즈보다 많기 때문에 놀수욕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평균 자본 증가액을 계산해보면 놀수욕 주택의 평균 자본 증가액은 23,333불인 반면에 카티지는 23,704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기간 동안에는 무스코카 카티지를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재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김 선생님 부부께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RRSP 적립 한도가 있으시다면 RRSP를 적립하셔서 놀수욕 주택 매각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선단체에 적절한 금액을 기부하심으로써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놀수욕 주택에 주거주지 면세 혜택 전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적절한 생명보험으로 카티지 매각 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시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보과합니다. 보험을 조인트 래스트 나이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회계사분들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여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미리 적절한 재정계획과 자산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며 이것이 여러분의 재정 전문가의 역할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